비인칭 주어 친구들 우리 오늘은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 배울 거예요 비인칭 주어 이건 또 뭘까 괜찮아요.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같이 볼게요 it is sunny 맑아 it is nine o'clock 아홉시야 어? 여기 주어가 있는데 주어는 해석하지 않고 맑아. 아홉시야 어? 왜 그럴까 자, 이게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. 우리 이렇게 날씨, 시각 요일을 말할 때는 문장의 주어로 it을 사용해요. 이렇게 사용하는 걸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비인칭 주어는 아무런 뜻이 없어서 해석하지 않아요. 자, 그럼 비인칭 주어 it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보도록 해요. 네, 비인칭 주어 어떻게 쓰는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. 날씨를 말할 때 날씨를 말할 때 How is the weather? 날씨가 어때? It is rainy. 비가 와. 시각 시간 말할 때 What time is it? 몇 시니? It is five o'clock 다섯 시야. 요일 What day is it? 무슨 요일이니? It is Sunday 일요일이야. 아, 선생님. 네, 알겠어요. 뭐 우리가 날씨, 시각, 요일을 말할 때는 주어가 it이고 뜻이 없다고요?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it은요? 자, 그 차이점 볼게요. 우리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비인칭 주어 it은 해석하지 않아요. 그래서 It is a book 하면 그것은 책이야. It is snowy. 눈이 와. 자, it이 대명사 비인칭 주어로 쓰였을 때 차이점 이제 알겠죠? 엔싱 엔싱 보 allein